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, 정말 재미있게 기대하시고 완전하게 재미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모두 팬분들을 완전히 재미있게 여전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, 할 수 있겠죠? 네 네 이제 감동으로 이 팬분들이랑 정말 성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분들 케이팝 콘서트 첫 출연이나 저희 데뷔 오블랙 암바를 첫 입고 첫 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여러분을 뜨겁게 사과해 주시는데요. 무슨 말인지 이렇게 뜨겁게 사과해 주시는데요. 무슨 말인지 이렇게 뜨겁게 사과해 주시는데요.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인터뷰가 너무 어려워서 첫 입을 일찍을 시키고 있어요. 그리고 노래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. 나는 학교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야 할 때 하나였는데 제가 다음 곡을 보여드릴 전에 I'm on the next level 너무 좋다. I'm on the next level 이거 폴로 따라해 주실 수 있죠? 네 보이시죠? 네 같이 따로 불러줘야 돼요. 빨리 들려요. 네 Let's do it!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